시작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여기는 지금 현재 일본 인데 일본 인데 내가 길 타고 여기 앞에가 지금 여기가 도로에요 도로 길 타고 오다가 보니깐은 여기에 요런게 있어요 요런거 와 이 나무 봐라 진짜 개뚜껍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개 돼있고 요거 뭐예요? 아니 나 원래 일본어 겁나게 잘 한디 지금 일본하고 대가리가 지진 나가지고 다 까먹어 봤어 일본 지진 맞아갖고 밑에 봐봐봐 와 물빨에다가 그라고 봐봐 여기 뭐 하면 되지 여기 봐봐 여기서 뭐 쉬는 곳이고 쟤를 지르고 그런 곳인가 왔다 근데 와 뭐야 안으로 들어오는 들어가는 길이 있네 와 뭐야 분위기 지름다 일본은 나무가 머무는 겁나게 곱게 뻗어 있다 곱게 뻗어 있어 와 아따 갈수록 너무 깊어지는데 와 무섭다 이거 튀어나올 것 같아요 뭐 하는 데지 아 저기서 뭐 있네 저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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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고라니가 갑자기 튀어나와버려 고라니가 튀어나와버려 너 여기서 뭐 됐냐? 여기 계세요 안녕 가세요 뭐한데 여기? 아리가또 고자 뭐야? 들어가보자 들어가보자 계세요 뭐 드세요 뭐 나 이제 몇몇 뱀X3 뱀껍닥! 뱀껍닥! 뱀껍닥 두 개! 시계! 네 개! 다섯, 여섯, 여섯, 뱀 수시끼네요 또 여기도.. 와.. 뱀천국이야.. 와라 웜아.. 뭐여? 거기선 터네.. 안전이.. 계세요~? 왔다! 킹코브라! 사마구.. 뭐 이거 동물농장이냐? 와.. 뱀 엄청 크다 이거! 봐봐잉 여기서부터 해요 뱀X2 다 뱀! 와.. 뭔 소리야? 저 안에 뱀껍닥 엄청 많아 나 여기 나갈래요 여기 안좋다 안좋아 안녕히 계세요 난 갈라요 여기 도대체 뭐하는데요? 도대체.. 뭔데 길이 낮았어? 이렇고 갈수록 무사진다 갈수록 무사져 난 산속으로 너무 계속 들어간 것 같다 길은 여기 있으니까 길 잊어먹을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와.. 근데 저기 뱀이 왜 그렇게 많냐? 어? 저기 앉아 그 뱀 탈의실이네 탈의실 뱀 탈의실 저기서 옷을 싹 벗었네 뱀 탈의실 여기 갔는데 대박 나와 본 거 아니에요? 갔는데 대박으로 나와 본 거 아니에요? 헐.. 여기 핸드폰도 안 터져 핸드폰도 안 터져 수심빵칸 바닥이 지금 현재 여기 시멘트거든 시멘트인데 분명 뭐가 있단 소리야 시멘트 뭐 지금 한참을 들어왔는데 지금 한참을 들어왔는데 끝이 안 보여 진영이 된다 이거 앞에 입구부터 심상치가 않은 곳이야 여기가 지금 산속으로도 지금 엄청 들어왔어 지금 산속으로 수신도 안 돼 전화가 멧돼지라도 나오고 근데 진짜 멧돼지보다 굿이 나올까봐 나 그것이 무섭다 그것이 무서워 굿이 나올까봐 그것이나 무서워 와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거야 앞에 뭐 빛.. 뭐냐? 앞에 빛 슬슬 끝이 나온 건가? 길이 짧아졌어 저쪽도 뭐 길이 있고 뭐야 와 이러면 길어 잃어볼 수 있겠는디? 뭐하는 데야 이거 뭐지? 여기 다리 건너서 한번 봐 보자 여기 다리 건너서 한번 봐 보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?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시청자 분들한테 내가 또 그 뭐시냐 이렇게 또 맞추는 뭐 그런 재미를 그 하기 위해서 댓글로 적으세요 댓글로 댓글로 자 맞춘 사람한테는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 준단께 진짜로 10년만 기다려 베이베 어 나 미쳤다 야 뭔 소리 한데 기다리고 계세요 구독자 10만 되면 선물 갈게요 여기가 지금 앞인데 와 이거 지금 끝이 안보여 끝이 안보여 끝이 안보여 내가 일본 첫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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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을 때 산에 들어가가지고 거짐 2시간 이상을 내가 헤맸거든요 날 밝아갖고 내려왔어요 내가 날 밝아갖고 이거 안되겄다 빠꾸하자 빠꾸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1 pony 5 2 2 으 으 으